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민요랑하고 이런 새실도를 불러드릴게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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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하나님 백보여 하나님 와 하지만 이 미술 네 세상 2 6 부모님같이 일종 알간 신설였네 부모님 생각뿐이로다 원신마저의 시도가 신심하자 전내 안기놓지 못하리며 빛과 정추네 소년몸을 향하면서 부모님의 학부모들 이들 아까를 모시자 접수공하는 대차가 많구나 동세월에 백박이 된구나 짜증을 내어서 누워가라 소녀몸을 받지 않는 것 같아 책상하늘고 고마늘이 노릇이로 아마 살아가세 고마늘이 이만 들리니 안이 아니 아 오 얼싸가 좋아 얼씨 좋다 홀라 빛나 이 자리 볼 꽃을 찾아서 고마늘이 고마늘이 털어들 꽃은 깔아가진다고 서서히 봐라 안고 피한 당신은 죽을 날고 도전히 할 것만이 모든 손으로 깎아다가 시들기 인천해버리니 어린 거 아스라이 걸길 구호 신고 황병한 길이 힘든 나를 잊을 뿐이야 숙명당이 운명이라면 너도 아파서 살겠네 어르신 가전 치고 다시 가다 전해 안뒤도 원숭이도 다리니까 다른 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